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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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갖고 살아버린 바니아가 우리 땅을 걸쳐서 너만 바다 비춰세 저 해매더니 터던대로 달리세 우린 눈물도 누워라 멈춘 바다 비처럼 저 해매더니 십년손을 건너러 우리 땅을 걸쳐서 너만 바다 비춰세 저 해매더니 터던대로 달리세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신념과 친정으로 예배했지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목도 드리면서 2022년 3월 21일 제1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여 이민신이 많은 중에 많은 큰 둥신이 그런 거로 나이면라든지 산이 연달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하나님 우리 운명하는 곳 소설하고 뒤돌든지 고신던 층으로 산이 언덜난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아리로다 셀라 하나님 행방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기근 속이 있더라도 세상에 전쟁 속이 있더라도 세상에 질병 속에 따라 안고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성축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달을 행하여서 성축하고 예배를 우려드리나이다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요셉의 고생 땅처럼 야구의 고생 땅처럼 주 예수 앞으로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극한적 고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 앞에 영을 회복하고 거룩한 예배로 엎드리도록 이 시간 이 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화내 찬양 찬양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루와 주 찬양 아멘 찬양 아멘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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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님 늙이 새 눈방 눈방 상처로 눈과 주아님 나네 하늘의 천사로 눈이 없는 눈방 고향의 눈방 고향의 눈방 고향의 어서 서 진다 우리 온 세상 꺼지고 참여가 오겠는데 주아 사랑 사랑 온 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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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 4편 제작지 우리의 욕격 손이 드립니다 우리의 욕격 손이 드립니다 우리의 욕격 손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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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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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